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요이 한선호를 1등하고 18단 50다가 200개라고? 아 나 진짜 방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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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트 가능한가요? 보고 거기에 머리붙이고 안째려보기 100개 추가 아 넘치겠네 진짜 머리붙이고 안째려보기 아 이거 안해야되는데 200개는 놓치겠는데 이거 하다가 잠깐만 야 이거 하다가 씨 잠깐만 야 이거 하다가 200개는 놓치겠는데 이거 아 씨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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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김치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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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왜이렇게 잘하지 이거 아 야 안되게 이게 안된다 이거 너무 잘 따라와 야 펭귄아 지금 뒤에 따라와 한손 이거 힘들어 한손 안해도 실패 실패했다 이거 진짜 뒤에 못 따라와 이거 아 뒤에 뒤에 따라오잖아 일단 못해 이거 이거 행균아 이거 안 돼 2단 절대 안 돼 뒤에 따라오잖아 3단 18단하고 1단 절대 못해 4단 야 야 야 이제 야 이거 쟤다 그래도 어 뒤두고 웃기만이라도 100개라도 받지 씨부래 무서우려도 안 돼 펭귄야 이거 미션 출발 따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아니 펭귄이 이 친구 이거 미션이 너무 한 거 아니다 펭귄이 좀 바꿀기야 펭귄이 10점 이것도 1등 10점 하면 이렇게 10점 할 것 같아 와 10점 됐나 마지막 드래프트에 갈 받았는데 마지막 잡을 수 있는데 0.02초 깨비 번째 수정할게요 남산 2초맨의 한 손에 연타 금지라고? 와아 겁나 빡세다 해보자 이거는 사나랑 하는 거죠 어 알고 있어 이게 사나랑 하는 거지 사나가 좀 심각하긴 해 연타 금지 것들을 막 안 했어 한 번 부과먹으면 뭐해 안 했어 한번 부과먹으면 뭐해 뭐 안 했어 한 번 부과먹으면 이게 문제에다가 다음 시간에 계신다. 다음 시간에 계신다. 마지막 시간에 계신다. 아, 아냐.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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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~! 와 사나야! 사나야 신경아! 와 사나인데 리탄이야 아 사나 리탄인데 아 젊나 귀여워 아 리탄 아니야 리탄 아니야 사나 부스 진짜 갖다 버려야겠는데 사나 야 사나 게스트 가야겠다 이거 진짜 와 심각하다 레슨 한번 해줘야겠다 와 사나 이거 심각한데 사나는 레슨 컨텐츠 한번 가야겠는데 라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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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나 얘기해 상하 리플 걸 입사 달린 감자. 한번 박았고. 두번 박았고. 세번 박았고. 네번 박았고. 다섯번 박았고. 여섯번 박았고. 일곱번 박았고. 일곱번 박았고. 와 심각하다. 여덟번 박았고. 14번. 20번 안 부딪히면 돼. 20번만 안여라 제발. 진짜. 15. 16. 17. 18. 와. 20번만 부딪힌거야. 19. 20. 아이고 딱 20. 딱 20번 부딪히네. 와. 사나는. 심폐소생술 보다. 레슨이 필요해. 10. 21. 20. 20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